1캔만 주세요 제발 와 안가는 척하고 나 3발 남았거든요 3발 났으면 충분하지 ETOF oppe 폭탄이 설치하셨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. 아 지침... 져야돼. 계속 안보인다 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 뭐. 꼬따 형 아까 그 1월 화중에 잡자구요. 제가 월요일 휴방이니까 일요일하고 화요일 둘중에 괜찮거든요 저는. 아 재밌려. 반장화 끝내리자. 잠깐만요 일단. 기범님 없어서 아 보시고 계셨네. 우리 어제 선입금 해주신 기범님. 아까운 킬이 너무나 많아. 우리 메칸대형이랑 다 보고 계셨구나. 안돼 던지지마. 너 또 실수할 뻔 했다. 안 가는 척하고 나 3발 남았거든요. 3발 낙지면 충분하지. 어딥니까? 오나? 설마? 설안해. 아니 설 못해. 아 알겠습니다. 고리아님. 잠깐만요. 아ок. 아. 아가. 그. Flug. 아. 아. 그럼 더. 아. 아. 대표형 우리에게 가자 대표형 아 이쯤에서 져도돼요 대피형 제발 화이팅 지든 이기든 화이팅 이겼네 4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방종실까지 성공하면 5만원 추가라고 해요 구수만 하이 안녕 I'm your fan from 필리핀 아 필리핀 친구들도 많이 오네 마닐라 땡큐 확인했습니다 형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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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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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대5 미사일